조국혁신당. 여론조사 김영준 의원님 보면 비례대표 정당에 얻어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의 32, 민주당의 23.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의 23,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9, 개혁신당의 3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9%라는 게 세 번째로 지금 현재로서는 높은 지지율이고요. 또 하나의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느냐. 호남 지역 비례후보 투표 정당을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 정당의 42, 조국 신당이 14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사실은 조국 신당, 혁신당의 로고 설명할 때도 광주의 하늘, 그다음에 통일의 문제, 그다음에 반일, 독도 이렇게 상징해서. 덧진한 파란색. 확실하게 기치를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통합 비례정당화하면서 진보당하고 손잡는 부분을 중도가 어떻게 볼 거냐. 또 오래된 민주당 당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흐름이 지역구는 민주당 찍돼 비례대표는 차라리 조국 신당을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광주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인종석이나 또 기동민, 윤영찬 이런 어떤 호남 출신의 수도권 의원의 말하자면 컷오프라든지 어떤 경선 탈락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그런 입안 현상들이 더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보면 사실 새로운 미래도 호남에서 1%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거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걸로 봤는데 설훈 의원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하고요. 다른 호남 지원들도 안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가 내일 원래 광주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일단 잠정 연기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이 삼지역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12월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한 9명 가까운 의원들이 탈당을 했는데 그분들은 뭐 국민의힘에 가시기도 했고 또 일부 박영순 의원은 새로운 미래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은 호남 출신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서른 의원조차도 마산 출신인데 지금 나오실 분들은 다 호남 출신들인데 좀 더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다. 네. 아직까지는 실제로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를 수용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숙이나 모든 분들이, 홍영표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가기보다는 민주연대를 통해서 연대 가능한 세력으로는 볼지 몰라도 바로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사 이득이 조국 신당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어쨌든 실형을 받은 그런 어떤 조국 교수의 당에 저렇게 높은 점수가 간다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이죠. 예.